역시 생각대로군. 앉아. 말이 짧으시다. 재미없어. 나이 많다고 반말하면 꼰대잖아.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죠 우리. 건방 들지마. 너 같은 불의 애들은 내가 더 잘 알아. 그러셔요. 네네. 그래. 뭘 도와드릴까요? 민희경 대표님. 미리 대강 얘기는 들었을텐데. 이건 얼마죠? 받는 만큼 해주거든요, 난. 여 팀장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랬잖아. 무슨 중요한 일이라고 아직 퇴근도 안하고 나까지 출입금지야? 여보, 잠깐만 나가 계세요. 여보. 아가씨는 누구? 나? 고은초. 아저씨는 누구? 여보. 알았어. 둘이 중요한 얘기가 있는 모양이군. 그럼. 우리 이제부터 진지한 사업 얘기로 한번 들어가볼까?